자 그래서 팝퀴즈 지난 시간에 5형식의 make a 어떤 이라고 하는 5-2 배웠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call a, b 정리했고요 앞으로 배우게 될 녀석들도 뭐 5-3-a, 5-3-a, want a to do 이런 것들이라든지 5-3-b, make a do, 시키다 그리고 make의 다양한 의미를 분명히 시험 문제에 물어볼 거다라고 했고요 그 외 find도 제발 찾다 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find a 어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keep도 마찬가지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다 keep the water cold 물을 차갑게 유지시켜주세요 그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거 하고 나서 뭐 할 거냐 하면 so를 할 거예요 오영식의 핵심은 이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 지금 health냐 health냐 fresh냐 freshly냐 라는 것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에 조금 조금씩 다른 건 뭐가 달라지는 거다 품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어쩌고저쩌고 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뭐니까 해석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누구를 너를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so you so you can be healthy you can be healthy 당연히 you can be healthy by exercising regularly 하고 똑같은 얘기죠 by exercising regularly 자 그래서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healthy 나 so you can be healthy by exercising regularly 나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so 뒤에 쓴 문장은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 by doing의 뜻이 뭐뭐 함으로써 라 했으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health는 명사로서 건강이라는 뜻이니까 make a 어떤 을 써야 된다는 규칙 게다가 하고 싶은 말이 you can be healthy you can be healthy 를 하고 싶은 건 아니죠 뭐 이외에도 이 자리에 healthily 건강하게 같은 이런 녀석들 healthy는 형용사고 얘를 부사로 바꾸고 싶으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될 건데요 이것도 이 자리에 올 수는 없다는 거 차전을 찾아보면 건강한은 health이고 건강하게는 healthily가 맞습니다 우리말 해석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achine will keep the water fresh 이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기 때문에 이 기계가 뭐 해줄 것이다 유지시켜 줄 거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유지시켜 줄 거냐 하면 물을 유지시켜 줄 거랍니다 오케이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 줄 거냐면 신선한 상태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so 그다 맞죠 so so the water will be fresh 이 기계에 의하여 by this machine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어딨어 그러므로 그 물은 신선해질 거야 the water will be fresh 뭐에 의해서 이 기계에 의해서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가 될 리가 없냐 the water will be freshly가 될 리가 없습니다 비동산 위에 형용사를 써야지 동사가 구성이 되는 거지 비동산 위에 어찌씨가 오는 동사가 구성되는 게 아니죠 우리말 해석은 이 기계가 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줄 거다 마치 부사를 써야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the water is fresh 가 맞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 문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형용사 명사도 나왔지만 하여튼 다른 품사가 아니고 make a 어떤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고 우리말 해석은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일단 사역동사를 학교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역동사란 이란 질문에 부터 먼저 답을 하죠 사역동사란 이미 배웠으니까 답해보면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뭐하다 시키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동사들을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 건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또 사역동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역동사라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회비를 내야 된다 치자 회비를 다 전부 다 100만원 회비였으면 100만원 다 낸 사람은 정회원이 될 거고 뭐 반만 낸 사람은 준회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역동사는 일단 완벽한 사역동사인 뭐가 있다 세 녀석은 꼭 외워하죠 그래서 make have let 이 있죠 뭐 make 시키다 have 시키다 let let 은 시키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make have let 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정회원이죠 그 다음에 준회원 누가 있습니까 준회원 help 가 있죠 얘를 보고 준사역동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 파트 문법 진행했으면 어쨌든 이런 동사들 뒤에 뭐 시킨다 했어 그러면 뭐 시킨다 했으니까 누구에게 시키겠죠 지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a라고 표현하죠 make a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말에서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이지만 뭐뭐 하 음흥 시키다의 형태로써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 절대로 투부정사가 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문장의 형식 할 때 뭐라고 했었냐 사역동사는 5 다시 3의 a였으면 want a to do죠 그렇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라고 요청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라고 충고하다 됐습니까 하지만 a에게 뭐뭐라 음흥 시키다 할 때는 5 3의 b 이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사역동사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역동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 하면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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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뭐 네 가지 문장 쭉 보여줬었어 get 이런 식으로 쓰이면 뭐 뭐 뭐 이런 게 또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get 이런 get 또 있구요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겟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가 뭐로 바뀌어도 거의 비싼 뜻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 형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추워진다 가을에는 그래서 이즈를 쓰면 계속 춥다는 느낌이 나 get become grow ton 이런 거 얘기했었어 이런 뒤에 형사가 오면 점점 변해가는 느낌의 이 형식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몇 형식입니까 삼형식이죠 난 선물을 받았다 아빠한테서 그 다음에 이게 해석하면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청소하라는 것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get a to do의 구조입니다 i가 get을 했어 일단은 got을 받은 사람은 힘인데 그 뒤에 어떤 동사 비슷하게 생긴 게 동사를 쓸 수는 없어 동사를 쓸 수는 없지만 동사의 의미를 가진 뭔가를 쓰고 싶어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놨죠 그러면 이거는 몇 형식이냐고 물어보면 얘는 뭐다 5-3의 a겠죠 원태의 투두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고 해석은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자 뭐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예를 보고 사역동사인데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예외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얘는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역동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비슷한 녀석이 있습니다 비슷한 녀석이 누가 있냐면 이런 녀석이 있어 false false의 뜻은 뭐 강압적으로 뭔가를 억지로 뭐 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압적으로 시키다 뭐 뭐 하라고 강력하게 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얘는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얘가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면 사역동사겠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에게 방 청소하라고 강력하게 시켰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i forced him to clean this room 이라고 얘도 마찬가지 시키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지만 want a to do 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얘가 이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왔다 그렇죠 또는 뭐 이런 게 왔다 또는 이런 게 오는 순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주의해야 될 거 한 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도 시제를 과거를 써주면 안 돼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여기 됐이 생략되고 됐이 생략되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I know that 블라블라 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get으로 다시 바꾸면 이때는 다시 to do가 와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make have let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목적어 그 행동을 할 어떤 사람이 나올 거고 제대로 갖고 오네 목적어 그 행동을 할 사람이 나오고 그러냐면 이때는 얘가 얘는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가 방 청소하는 걸 도와줬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선택지가 여기에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clean his room 와도 되고 to clean his room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완벽한 사역동사는 아니다 나는 그가 방 청소하는 것을 도와줬었다라는 표현은 I helped him to clean his room도 되고 I helped him clean his room도 된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만 수업하면 학생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달달달달달달 수학공식처럼 분명히 영어는 수학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문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뭐 수학공식 하듯이 막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는 건 내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 내이 끝 위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보통 뭐 whom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what에 대한 대답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겠지 이런 목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 또는 b 동사라면 m is r 안되고 b 이런 형태로 온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음 뭐 할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지금 뭔가 잘못됐어 뭐 아예 해도 뭐이고 이건 뭐 다 해줘 내 컴퓨터고 이거 뜻이 뭐죠?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갖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내 컴퓨터를 고치라고 시켰다 뭐 뭐 컴퓨터가 어쨌든 지금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는 상태야 작동 안 되는 상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문장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뭐 made 방법도 컸고 make 보이니까 made를 붙이네요 그러면 I made 맞어 그 다음에 목적어 맞네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틀린 데 하나도 없다 이랍니다 근데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린 문장이냐 하면 얘는 당연히 얘가 이 형태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랑 뭐 비교해 볼게요 I made the engineer fix my computer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못 보낼게 하면 주거동사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훔에 대한 대답이고 뭔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이건 당연히 맞는 표현일까? 됐습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시켰다는 얘기는 뭐야?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그 기술자한테 시켰대 그쵸? 그 기술자한테 내 컴퓨터 고치라 나 시킨거지 난 기술자에게 전문가에게 컴퓨터 고쳐달라고 시켰다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끊어 읽기 해보면 이렇게 될거고 목적어 나왔고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so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so 밑에 문장 so를 so를 해보면 so 그래서 누가 누가 the engineer 가 ok 얘 쳐다봤죠 그쵸? the engineer 가 뭐 했습니까? fixed by 컴퓨터 나는 그 기술자에게 내 컴퓨터 고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뭐 했다? 고쳤다 뭐를 내 컴퓨터로 됐습니까? 하지만 얘를 so 해보면 뭐가 되느냐 i made my computer fixed so my 컴퓨터 쳐다봤죠 so 완성 나머지고 완성하면서 so my computer was fixed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도 특히 문법 문제가 모의고사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갈 생각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정시로서 아니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서 할 거고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사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올바르냐 라는 걸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낸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사의 형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fixed고 여기는 왜 fix라 해야 되는지 따져보면 이거는 자 얘하고 여기 온 이 녀석의 관계를 보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무슨 관계입니까 능동의 관계죠 그렇죠 기술자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픽스를 하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를 적용하는 거다 5-3의 b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목적어가 이 행동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이 행동을 당해야 할 건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하지만 컴퓨터하고 이 자리에 fix가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컴퓨터가 고칩니까 고쳐집니까 그렇죠 fix를 당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엔지니어하고 픽스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 여기에 시제에 관계없이 툭 없는 동사원형을 써야만 되는 규칙 우리가 배운 5-3의 b를 그대로 쓰면 돼 하지만 여기에는 마이 컴퓨터 만약에 이렇게 써 이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돼버리냐 내 컴퓨터가 고쳤다 라는 얘기 내 컴퓨터가 고쳤습니까 고쳐졌습니까 수동의 관계죠 마이 컴퓨터하고 픽스는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 만한 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와야 되고 이게 와야 되고 여기에 뒤에 by the engineer 같은 것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내 컴퓨터가 나는 시켰습니다 누가 못 외워지도록 컴퓨터가 그 기술자에 의해서 수리되어 지속시켰다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는 따져봐라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건지 능동의 관계인지 아니면 이렇게 so 한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수동태라는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결정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설명드렸고요 make have let 이 사역동사니까 이 사역동사로서 뭐 시키더라는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시키더라는 표현을 할 때 make have let 이 사용되면 목적어가 할 행동을 시제랑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이게 기본적인 설명 그 다음에 help에 대한 건 준사역동사니까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도 된다 단 조건은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할 때 됐습니까 자 여기 마무리로 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그리고 끊어 읽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끊어 읽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가 made 했는데 못 외워진 나의 컴퓨터를 그 기술자에 의해서 고쳐진 컴퓨터를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뭐가 생략됐냐 얘 쳐다봤고요 얘도 쳐다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이게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주격관계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픽스의 세 번째 녀석의 정식 명칭은 과거 분사죠 분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나는 일본 놈들이 분사라는 얘기를 지은 거 분사라는 이름은 분사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 분사라는 이름은 참 불만이다 분사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분사는 뭐가 뭐 됐다라는 의미다 동사가 형용사가 됐다라는 의미다 ing 형태 ing 형태의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입니다 능동의 관계죠 능동의 표현이죠 pp형을 보고는 입장받기는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 분사 pp형을 써야되는 동사로 됐습니까 이게 5-3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답니다 목적어가 그 행동 뒤에 나오는 동사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so 해보면 수동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전부 다 능동태 만들어질 거야 자 그래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거 몇 개가 나오는데요 명령문이네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let let의 뜻은 뭐 시키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 허락하다 또는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했어요 여기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 적당하겠네요 내버려 둬라 뭐를 내버려 둬라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그렇죠 얘가 왜 it이 되냐면 뜻이 그 병의 3분의 1 다시 말해 그것 되죠 한 덩어리 와세 대한테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man above the roof 내버려 두세요 뭐를 그 병의 3분의 1이 뭐에 있도록 남아있도록 어디에 지붕 위에 남아있도록 됐습니까 그래서 let it remain let it remain 그게 남아있도록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해보면 너무 귀찮으니까 it 할게요 so it should be remained it should remain it should remain it should remain 이 말이죠 됐습니까 it should remain above the roof 그래서 병의 3분의 1이 remain 해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합니까 병의 3분의 1이 리메인을 합니까 리메인을 당합니까 오케이 얘가 남아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걸 당할 순 없습니다 이게 일형식 동사야 됐습니까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s로 시작하는 뭡니까 의미적으로 같은 말은 stay죠 됐습니까 let a third of the bottle 병의 3분의 1이 stay 남아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얘가 이걸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걸 당할 순 없어 만약에 remain의 뜻이 무엇을 남겨두다 라는 뜻이라면 그때는 remained 돼야 되겠지 근데 3분의 1이 남아있다 야 자 remain의 뜻을 정확하게 he remained at the hotel 하면 뭐야 그는 호텔에 남아있다 그렇죠 he가 remain을 하는 거야 he가 remain을 당하는 거야 he가 remain을 하는 관계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남아있다 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건 병이 남아있다 병이 remain을 할 수 있어 없어 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동사원형으로 능동의 관계라고요 그게 여기에 should be remain b 플러스 pp를 안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원형으로 해야되고 이 자리에 to remain도 안되고 remaining도 안되고 remained도 안되고 remained도 안되고 빼박 뭐밖에 안된다 remain 밖에 안된다 remain 밖에 안된다 운영 밖에 안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et me introduce 만난 적 있죠 let me to introduce 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let 내버려주세요 허락해주세요 하고 있네요 누구를 허락해달라 나를 허락하고 나를 허락해줘요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잔 속에 너의 폰 집어넣는 것을 사면 안되죠 to 넣으면 안되죠 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허락하다 라는 동서가 있어 a 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허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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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가 있죠 그쵸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allow me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빼고 설명할게요 let me put your phone in a glass 를 allow 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allow me 뭐겠어요 나를 허락해주세요 너의 폰 집어넣 해야 됩니까 집어넣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to put 을 해야 된단 말이야 allow me to put your phone in a glass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allow me to put your phone in a glass let's는 뭐가 된다 1 2 3 4 5 중에 5 다시 3에 a 이렇게 표현을 allow a to do a 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답니다 근데 허락하다 라는 동서 let을 썼을 때는 let a to do 하면 안 된다 let me do let me go 나 좀 가게 해주세요 let me see 나 좀 보여줘 let me just put 내가 그냥 넣게 해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를 가지고 아이가 put 을 하는 겁니까 아이가 put 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걸 따지면 되겠죠 내가 넣는 거냐 내가 넣어지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이가 put 을 하는 겁니까 아이가 put 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바로 위에 문장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ay I put your phone in a glass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넣어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기니까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정전들이 누가 뭐 하 그가 생각해 내 는 거 뭘 생각하는 거 그렇죠 새로운 방법 그렇죠 이거 하면 세단으로 된 수고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자신의 집을 밝히기 밝히다 자신의 집을 밝히다 를 떼 버리고 다짜 떼 버리고 밝히기 위한 만드는 방법은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죠 2학년 1학기 때 그렇지 교진아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요 뭐 생각해낸 것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전들이 시켰다 라는 표현에 these blackouts made 했고요 그 다음에 시킴을 받은 품에 대한 대답 그 남자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할 행동을 자 made 쳐다보고 여기에 came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뭐가 사라졌을 뿐이다 투가 사라졌을 뿐이니까 투 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에 투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지 투 부정사라고 부를 수 있고 투가 없는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왜 쳐다보고 어 여기 뒤도 들어있네 여기에 came 써야 되겠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come up with a new way new way 뭐하기 위한 to lie this house 투 부정사에 형성사 잘못구 배웠던거지 그의 집을 권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하 시켰다 so 얘가 5-3에 b니까 그쵸 so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얘가 할 행동을 동사처럼 처리하면 so he 예 쳐다봤죠 so he came up with a new way to lie this his house 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는 뭐했다 came up with 생각해냈다 라는 문장이 이 속에 들어 있죠 그래서 5형식은 전부 다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문장들이었죠 그렇습니까 목적어를 주어처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목적격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동사원형인 이유는 사역동사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역 이제 뭐 설명 주저지 주저 나옵니다 사역동사 뭐 뜻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 뭐 하도록 시키다는 have나 let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허락하다 내버려주다는 let이겠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make have let이 있으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표현으로써 to가 없는 동사원형 시제와 관계없이 원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a do make him clean his house 이런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은 누가 뭐 한 우리가 교실 청소한 과거 시제로 시켰다 the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이렇게 되겠죠 the teacher made whom us 그 다음에 us가 할 행동 clean the house clean the classroom so 우리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이라면 so so we 하고 얘 쳐다봤죠 so we cleaned the classroom 그래서 우리는 방 청소를 했다 여기에 us가 clean을 we가 clean을 합니까 clean을 당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우리가 때밀이 아저씨한테서 세신사 아저씨한테 청소 당합니까 그래서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clean 이외의 다른 형태는 전부 다 못 옵니다 to clean 안 돼 왜 to clean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사역동사라서 cleaning 안 되는 이유 뭐 그런 것들 다 있죠 clean the cj일치 시킨답시고 clean the 뭐 이딴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let me go 가 보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 뭐 전에 뭐 겨울왕국인가 뭔가 해서 계속 하던 게 그게 가도록 내버려도 그게 가도록 내버려도 계속 그러죠 그 영어로 뭐였어요 let it go였죠 let it go 맞습니까 그게 이 문법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let it to go 안 되고 let it went 안 되고 let it going 다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거기에 뭐 영화 스토리상 it은 my 과거겠죠 my past 내 과거가 그냥 흘러가 도록 내버려도 과거는 그래서 그걸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자꾸 뭐라 그래 다 잊어 다 잊어 막 이런 거 과거를 다 잊자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내 과거가 다 가버리도록 내버려도 let it go let my past go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또 칼질 먼저 하며 누가 제니는 누가 뭐한 그녀의 동생이 그녀의 옷 허락했다 시제 과거니까 let의 담당 변신 중에 두 번째 녀석 let을 쓰겠죠 제니 let her sister put on her clothes wear her clothes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제니가 let 제니가 내버려줬어 허락해줬어 허락받은 사람 whom에 대한 대답 여기서 달리죠 her sister her sister가 할 행동 wear her clothes 그래서 to wear도 안 되고 wear 링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where의 3단 변신 뭐 잘 잊으니까 한번 한번 검증하고 가면 where의 3단 변신 일단 뭐다 where were run 그 중에 얘밖에 지금 안 되는 자리다 to wear wear 링 war warn 전부 다 안 된다 그런데 얘가 똑같은 표현을 얘가 일로 오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her clothes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er clothes 그렇지 worn by her sis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는 자 her clothes가 where를 하냐 where를 당하냐를 의미로 생각하면 그녀의 옷이 입느냐 입혀지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는 jenny let her clothes worn by her sister 이렇게 표현해요 그녀의 옷이 where를 하냐 where를 당하냐라고 방금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만간 분사에 지금 설명하는 거 얘가 pp형이 와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된다라는 문법을 조만간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본사의 명사 수식이라면서 배우게 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have도 이제 그러니까 have도 let도 그렇고 make도 그렇고 make 같은 경우 특히 다양한 의미 중에 make도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을이 자, 뭐 이거 인지챘겠지만 다섯 문제 중에 하나 틀렸죠? 뻔한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will make a good class president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형식이라고 그랬어 그야는 훌륭한 반장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메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참 이것도 다하네 메이크 별짓 다하네 이것까지 할 수 있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얘는 2형식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3형식이죠 근데 얘는 4형식도 되죠 그녀가 나한테 케이크 만들어 줄 것이다 she will make me do homework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표현이죠 그녀가 나한테 시킬 거다 내가 뭐 숙제하는 그러니까 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to do 쓰면 안되고 doing도 안되고 did도 안되고 done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 5 3에 b였고요 이거 5 3에 2죠 she will make me happy so i will be happy 그니까 그 다음에 she made her son a lawyer 5 3 아니 5-1이죠 이거 그녀가 그녀의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었다 변호사로 키워냈다 so 이거 이 세 문장은 전부 다 so를 할 수 있는 거죠 so i will do my homework 그래서 난 숙제할 거야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엄마 말 잘 들은 거야 so i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녀 때문에 so her son was a lawyer 그래서 그녀의 아들은 뭐가 되었다 변호사가 됐다 그니까 5 3에 1 5 3에 2 5 3에 b 그니까 5 3이라고 5-1 5-2 5 3에 b 남이 급하니까 헛소리 하네 이 시험 문제는 대대로 나왔습니다 메이크가 몇 형식 표현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have가 기본적으로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 살았으면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엄마는 어찌 가끔씩 누가 뭐 내가 설거지 하 시킨다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는 현재고 이게 오픈인데 빈도 부사니까 빈도 부사 위치는 조비디 일반합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니까 makes 앞에 있겠죠 my mom often makes 하고 있죠 has has me wash the dishes 그래서 이 자리에 to wash도 안되고 washing도 안되고 wash도 안되고 빼박 wash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so i wash the dishes so i open wash the dishes 라는 문장 그래서 난 자주 설거지를 해요 라는 문장이 숨어 있는 5-3의 비사역동사였습니다 오케이 뭐 이걸 가지고 나는 그러면 가끔씩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도와드린다 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난 가끔씩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도와드려요 라는 표현은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i open help whom my mom my mom이 wash을 합니까 wash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ash the dishes 인데 얘 쳐다보고 5-3의 b가 완벽하지 않고 반만 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ash it with you to wash it 랜다 됐습니까 준사역 동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그거 학교에서 설명했나요 됐습니까 자 과거 문사라 쓰고 여러분들 눈에는 뭐라고 보이면 돼 그냥 어떤 시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make a do 만 하고 있으면 틀릴 때가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 나는 내 컴퓨터가 고쳐지게 만들었다 I made my 컴퓨터 fixed 해야 되는 거 여기 설명 나옵니다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어와 그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fix 같은 거나 do 같은 게 이런 게 있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따질 때 마이 컴퓨터가 픽스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 컴퓨터가 픽스를 당하는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 그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pp 형태 그래서 I made my 컴퓨터 fixed by the engineer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내 눈을 내 눈을 눈이 검사를 합니까? 검사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하니까 저 동사 should나 must 같은 거 들어있겠네요 have to나 동사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have 썼고요 must have to that is need to I need to have 나는 이걸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직은 그냥 나는 have 해야만 한다 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냐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왔으니까 check의 뜻이 뭐하답니까? 검사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눈이 검사를 합니까? 눈은 검사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의 형태는 체크가 아니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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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 아무한테나 하면 되겠어요? by a 그렇죠 됐습니까? so so 해보면 또 나오겠죠 so my eyes need to be checked 됐습니까? 내가 내 눈이 검사 말을 받아야만 합니다 so my eyes need 어차피 썼으니까 need to 체크하면 이상한 얘기가 하는게 됩니다 내 눈이 검사를 해야만 안 된다가 아니고 검사를 당해야만 한다니까 need to be checked 됐습니까? 여기 checked 와야되는거 충분히 이해 되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자 이 자리에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나는 무조건 체크를 여기다 쓰고 싶어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무조건 체크를 쓰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i 마이 닥터가 체크를 합니까? 체크를 당합니까? 를 의미로 생각하고 나서 대답하면 의사가 검사를 하는건지 의사가 검사를 받는건지 당연히 의사가 검사를 하는거죠 그니까 이 속에는 so를 쓰면 so a doctor need to be checked 뜹니까? need to check입니까? 당연히 need to check my eyes 의사가 내 눈을 검사해야만 합니다 i need to have a doctor check my eyes i need to have 똑같은 표현을 검사받을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다가 my eyes를 갖다놨더니 그때는 my eyes가 체크를 하는게 아닌거죠 체크를 당하는거니까 checked by a doctor 수학공식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건지 의사가 체크를 하는건지 내 눈이 체크를 하는건지 다 하는건지 따져봐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빠가 어제 아빠 차를 폐차 되도록 만들었어요 지켰다고 그래서 아빠가 had 했네요 뭐를 his car 이거 하면 안되네 얘 이렇게 해야되네 얘 무슨 c라 했으니까 어떤 c라 했으니까 끊어있게 이렇게 되겠죠 아빠가 가지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아빠가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뭘 가지게 됐습니까? 차를 가지게 된거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를 가지게 됐습니까? 그쵸 어제 와시를 한 차입니까? 와시를 당한 차입니까? 그쵸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buy me 아빠가 나한테 용돈 줄게 새 차 좀 해라 하면 washed by me yesterday 이런 말을 놓을 수 있겠죠 my dad had his car washed by me yesterday 아빠는 어제 나에 의해서 세차된 차를 가지게 됐습니다 가 영어스러운 해석입니다 우리만스럽게 하면 아빠가 어제 그의 차를 나에 의해서 세차하라고 나한테 세차하라고 시켰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되면 dead head 다음에 wash 할 녀석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건 dead head me me me가 할 행동 여기에 me가 wash를 합니까? wash를 당합니까? 하죠 wash his car yesterday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타이핑 치기 귀찮지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so i washed his car yesterday 가 들어있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상 원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washed his car 내가 아빠 차를 세차했어 아이가 wash를 한다 wash를 당한다 아이가 wash를 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 그는 언제 이번주 토요일날 뭐 되어진 무엇을 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칠 되어진 담장을 뭐하게 될 것이다 뭐 가지게 될 거다 이런식으로 그는 가지게 될 겁니다 he will have 어떤 무엇을 색칠된 울타리를 가지게 될 거야 언제 this Saturday 이번주 토요일날 he will have the fence painted so 쳐다봤죠 이 부분 so the fence so the fence ok 여기 쳐다보라 했는데요 the fence will be painted this Saturday 라는 내용이 그 울타리가 페인트를 되어질 것이다니까 우리가 will be painted 이 부분을 보면서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면서 익힌 적이 있습니다 도동상에 있는 수동태 He will have the fence painted this Saturday so the fence will be painted 됐습니까 근데 그가 시킨 사람이 만약에 어떤 여자였다 치자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painted by her 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 he will have the fence painted by her this Saturday 그녀가 여기에 her 목적어 자리로 바꾸면 he will have her painted the fence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강제성의 약한 동사 강제성의 약한 동사라기 보다는 헬프는 뭐 말 그대로 도와준답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은 누가 뭐뭐 하 도와주다 도 되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get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가 만약에 get a to do 이렇게 있으면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a가 뭐뭐 하다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라고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클럽 회비를 한 푼도 안 냈어 사역 동사라는 맞박에 맞박에 사역 동사라고 써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get을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는 뭐를 써야 된다 5 다시 3에 b가 아닌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누가 뭐 하 할머니가 가방 옮기는 것도 되고 도와드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과거인 것 같으니까 he helped the old lady the old lady carry the ba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요 he helped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행동 carry the bag 되고 to carry the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et a 는 뭐밖에 안 된다 5 다시 3에 a 하면서 머릿속에 want a to do 구조를 밖에 안 된다 수세속은 a가 는 것을 시키다 이지만 그래서 누가 엄마가 누가 뭐 하 으흠 아 이거는 는 것을 참 내가 숙제하는 것을 과거시제에 시키셨다니까 mom got me to do my homework 해야 되겠죠 mom got me to my homework 이 자리에는 to do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누가 뭐 하 는 것을 그가 그녀를 위해 노래 부르는 것을 시킬 것이다 she will get him to sing a song for him for her 그녀가 뭐 이까지는 get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이 형식이 get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어떤 물건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오고나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왔으니까 아 누가 뭐 뭐 하는 것을 시켰다 라는 she will get him to sing for her 오케이 so he so 해봅시다 so he so he will sing for her he will be 아니죠 so he will sing so he will sing 그 다음에 뭐 얘도 so 해봅시다 얘도 쳐다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봤으니까 so my mom got me to do my homework so my homework 그래서 나는 내 숙제 했었다 so I need my homework 5 형식 내가 계속 했던 게 so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법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참 내가 안 줬다 그랬지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선물 자 그럼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원래 예습해야 했고 예습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예습하라는 건 크레스카드에 있는 본문이라고 써있는 거 치유가 어쩌구저쩌구 본문 써있는 거 예습하셨어야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되어있어야 될 건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 되어있어야 될 건 7단원에 있는 단어 3종 세트하고 대화 파트 총문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지요 됐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뭐 열려있는 게 맞냐 왼쪽지 중립이 쪽지를 구했어 중2 7777 본문 관련 2인 2인 3 4 4 4 5 5 6 자 그러면 늘 하듯이 독해는 선생님이 뭐 독해라든지 어떤 문장을 파악한다든지 할 때 시퀀스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쭉 읽고 뭐 끊어있게 하면서 해석 내용 파악하는 첫 단계 그 다음에 그 단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해야 될게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다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은 제가 하죠 형광펜 실제로 칠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는 여러분도 해야 될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데 나 맞네 나는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아 선생님 또 이 얘기 또 하겠네 약간 지겨워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죠 이 말 했으니까 우리말로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말 했으니까 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통문장 암기 단계고요 통문장 암기 단계를 하면서 우리말로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생각하면서 연달아서 쭉 우리말로 전체 내용이 파악되도록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네 하면서 동시에 영어로 통문장 하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칠과 전체 제목은 이건 원래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하면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무슨 씨가 올 자리냐 하면 여기에는 전부 다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부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빅하고 스몰은 여러분 뜻을 알다시피 부사가 아니고 뭡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 올 자리인데 아니 참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해석하면 크게 생각하고 시작은 작게 해도 돼 됐습니까 뭔가 큰 꿈을 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서 시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시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 전체 제목이 이건 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think big start small 뭔가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 다 하면 think big but start small 생각은 크게 하되 시작은 천립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거 같지 않나요 천립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했다 think big start small 됐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원달러 매직램프죠 여기에 보니까 이과의 전체 제목이 뭐였죠 이과의 7과 전체 제목이 뭐였어요 think big start small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뭔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과의 전체 이 표현이 어떤 부분이 think big start small 하고 같은지 이 전체 제목이 think big start small 인데 본문의 제목이 원달러 매직 램프스야 됐습니까 전체 제목과 본문 제목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뭐 예습이다 여러분들 고등부 시험에 대한 예습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목이 이러니까 전체 제목이 이러니까 본문 제목이 이런 거구나 됐습니까 뭔가 연관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1번 문장 쌍따옴표가 있네요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라면서 이렇게 느낌표까지 붙일 정도로 얘기할 일이 I can read a book 여러분한테 이게 노멀한 일이야 am normal한 일이야 normal한 일이죠 그쵸 usual한 일이죠 그쵸 special한 일이 아니죠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됐습니까 라고 shouted Markle a boy는 보인데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퐁당퐁당 구조네요 와 나 읽을 수 있어 책을 내 방에서 이제는 라고 마르코가 소리를 흘렀다 여러분들 마르코 알아요 마르코 알던 애였어 마르코 모르는 애죠 마르코에 대한 뭐가 필요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어떤 시 다 길에서 다 지러 가버렸어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작은 한 마을에 사는 남자아이 마르코가 소리를 흘렀다 뭐 이렇게 끊어있게 되니까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다 대충 예상이 되죠 와우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kle a boy in a village in Korea 이러면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있는 것과 어울리지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덩어리 지을 단계가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그의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영어스럽게 하면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정도 하면 되겠죠 어떻게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집에 전기가 안 그러니까 아 아까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한국 학생들은 할 일이 없다고 했어 평범한 일이라 했어 그렇죠 근데 와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느낌표까지 붙이면서 얘기했을까 에 대한 대답이 2번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장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외를 겨우뚱거립니다 왜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감격해 하는 거지 느낌표까지 붙이지 여기에 Because no 너얼만 하죠 그래서 됐습니까 왜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르코의 기분이 이렇게 말하는 마르코의 표정은 당연히 이렇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 일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왜 얘가 이렇게 까진 표정을 지으면서 뭐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들이 뭐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를 배운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가 뭐였더라 점포 조이 었죠 점포 조이 하고 있는거죠 지금 히스하우스에 노 엘레트리시티 Just like all the houses 있는 빌리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귀엽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여기가 이 말 듣고 나서 이거 했어 이게 생겼는데 여기서 답을 들었어 됐어 이 문장 듣고 나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 읽어봤더니 아 이게 없어져 버리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1번 문장 다음에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의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뭐하기에는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맞습니까 전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뻔한 얘기를 좀 이따 하겠죠 어디에 형광펜 당연히 칠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흘뜯 봤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책을 못 읽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써 머릿속에 뭐를 떠올릴 수 있어 우리가 전기가 있어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나이트 타임이죠 그쵸 에 그럼 마르코야 언제 책을 읽으면 되겠네 라고 말할만 하죠 언제 책을 읽으면 되겠네 데이타임에 책 읽으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 4번 문장의 내용이 데이타임에도 못 읽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못 읽는 이유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장 가볼까요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Perfect close together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낮 동안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데이타임하고 darkness가 서로 어울릴만한 단어입니까 아니죠 근데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우리는 뭐가 생겨 물음표가 생길 만한데 뒷부분 때문에 또 사라지죠 됐습니까 Why do they live in darkness even during the daytime 이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대답이 붙어있어요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어찌 close together 그러니까 팁들이 서로서로 가까이 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갈만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리고 5번은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5번 문장은 우리가 다음에 나올 내용이 달라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장 같은 게 흔히 어떤 문제로 출제되냐 문장 삽입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문장 삽입 자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제 모든 상황들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러가지 형 여러가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상황이 바뀐다고 그랬죠 여기에 things가 뭔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그랬으면 상황이 어떻게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 이 내용의 해석이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포지티브한 일이 일어나겠어 네거티브한 일이 일어나겠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겠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겠어 포지티브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거티브 했었냐면요 2번부터 4번까지가 네거티브하죠 부정적이죠 사람들 표정이 굳이 그리려면 이런 표정인 거죠 2번 3번 4번 근데 5번 문장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은 어쩔 수 없이 4번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뒷받침돼야 되고 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의 양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 양이 한 내가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여섯 배 이상은 단어를 더 학습하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했으니까 형광펜 칠해 보겠습니다 약간 뻔하죠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엄마야 얘가 또 시작하네 속도 잠깐만 닫았다 읽게요 열어놓는 게 많아서 그런가 자 그래서 여기 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캔도 종류가 많죠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Now Shall he mark her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여기 심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뭘 넣어도 장관없다 라는 거는 배운 적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으면 나하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그 다음에 이 시제가 선택됐죠 그쵸 그러니까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Okay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Like Lik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 뜻이고요 그 뜻일 때 반대말 다른 뜻일 때 반대말 그리고 얘기한 적이 있고 한 번 더 짚어보겠고요 오케이 전체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이니까 여기는 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니까 그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뭐 이런 전체사들은 이제 1학년들 수준이니까 안 챙기겠습니다 비어있어도 퇴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이니까 하우스 is in the village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people in the village 인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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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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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문장 다른 표현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수거 뭐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수거는 뭐다 pay for 라는 거 전체사 4도 비어있으면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pay electricity 가 아니고 pay for electricity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pay for 오케이 요거 같은 표현은 최소한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문법으로 같은 표현 최소한 몇 가지가 나왔냐 개념하면 최소한 세 가지는 나와줘야 돼요 3번 문장은 같은 표현은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pay for electricity 같은 표현할 때 r는 한번 쳐다보셔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한삼종 세트 얘기하겠죠 동한삼종 세트 중에서 굳이 during을 써야 하는 이유는 더 데이타임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even during the daytime 심지어 시간동안 people in the village leave 그 마을 사람들은 필리핀 그 마을 사람들은 leave 계속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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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가 계속 똑같죠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 sect 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제가 이런 시제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leave 그 다음에 where 에 대한 데다 어둠 속에서 in darkness 이 자리에 dark가 오면 안 되는 이유 가 그 다음에 자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에 당연히 출제가 예상되는 게 하나 보여요 4번 5번에서 출제된 게 여기는 because 가 와야 되고 그 밑에 문장은 because 가 와야 되는 거죠 왜 이 자리엔 because 인데 왜 이 자리엔 because 오브냐 라는 것은 during에 대한 설명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오브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쳐 줬는데요 근데 내용상 얘는 because 오브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걸 쓰는 게 좀 더 어울려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가 어울립니까 그게 어울리죠 그쵸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책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내고 싶었나봐 여기에 because 여기 because 오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고 싶었나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요렇게 가지고 놓을 수 있겠네 내가 change의 뜻이 좀 특이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change의 뜻은 얘는 좀 특이해 이러면서 change는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이게 흔한 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여긴 아시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여기에 다른 형태도 돼 근데 다른 형태를 썼을 때 because of 대신에 딴 걸 써야될 겁니다 because of 대신에 다른 전치사를 써줘야 되겠고 뭐래 이런 건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제목 one dollar magic lamps 이거 전체 제목이 뭐였더라 이거 전체 think big 그렇죠 심표 심표 start small 이었죠 알겠습니까 여기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는게 이렇게 small 하고 어울릴만한 어떤 단어가 뭐예요 뭐라고 뭔가 얘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하고 어울릴만한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1달러 밖에 들지 않지만 모 같은 힘을 발휘한다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원 달러에 불과하지만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 전체 제목이 think big stars small 입니다 자 자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능력입니까 can you help me 입니까 can i come in 입니까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건 i am 그렇죠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나오죠 난 이제는 내 방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맞습니까 나 방에서 책 읽어도 돼요 허락 받는 거 아니죠 요청하는 것 다 can you help me 도 아니죠 i am able to read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밑에도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신표가 아닙니다 예사 신표가 아니고 이런 신표를 보고 뭐라 부른다 동격의 신표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뭘 쓸 수 있냐 who is를 쓸 수가 있어요 shouted Marco who is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이 후를 보고 뭐라고 배웠었더라 이 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즈가 한꺼번에 생략되는 어떤 문법을 어떤 그쵸 뭐 그쵸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인데 자 그렇다면 이거 됐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됐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랑 같이 수업했던 것까지 기억하면 이거는 뭐가 안된다 됐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여기에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죠 그럴 때 얘를 보고 무슨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했었냐면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요 자 일본 놈들이 또 이름 붙였겠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는 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가라고 다른거랑 비교해 볼게요 다른거랑 비교해 볼게요 다른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 진짜 The boy who loves her is James 해석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아이는 제임스입니다 자 얘는 쉼표가 없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하고요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내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얘는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해석을 이 부분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아이는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고 얘를 먼저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얘는 계속 저공급이야 그래서 계속 해석하면 돼 나는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데요 그 여자아이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래서 예를 보고 계속 저공법이라고 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는 뭐 계속 저공법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계속 저공법 본격적으로 합계에서 나올 때 얘기할 거고 어쨌든 이거 계속 저공법이라고 하고 계속 저공법의 관계대명사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다르게 선행사의 관계가 다른 관계대명사는 대후나 위치를 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근데 얘는 그게 안돼 계속 저공법의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공법의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플러스 b 동사 생랬습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소리치었고요 그리고 마르코는요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남자아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르코에 대한 뭐가 필요해서 부연 설명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동격 또는 계속 저공법의 관계사를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심표는 없으면 원래는 안 됩니다 가끔씩 보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긴 시제를 얘기했죠 뭐 여기에 시제 여기에 시제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전부 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언제도 사실 이 책을 쓰는 당시에도 팩트였던 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시제에도 있어요 여기가 캐스파하우스 마르코스 대신 왔죠 마르코네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다른 남자에 하나 더 나오죠 어디 사는 애 좀 이따 보면 브라질 사는 애 하나 더 나오죠 걔네 집에도 전기가 안 들어왔나요 아니죠 전기는 들어오는데 걔는 뭐가 일어났을 일이 뭐가 발생했을 뿐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용 파악 잘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남자애가 둘이 나오는데 조금 달라 한 명은 필리핀에 살기로 집에서 책을 못 읽는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됐습니까 네 내용 파악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생각나서 내용 파악 잠깐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자 라이크 여기서 Just like all the houses in the village의 뜻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하고 똑같이 라는 뜻이에요 전시사의 라이크죠 좋아하다고 아니고 뭐뭐와 똑같이 뭐뭐처럼 때는 라이크인데 뭐뭐와는 다르게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와는 달리는 unlike라는 전시사였죠 그러니까 뭐뭐와 똑같이 like 뭐뭐와는 다르게 like 좋아하다 like의 반대말은 싫어하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하고 똑같이 자 그리고 정보를 좀 챙겨야 되는데요 마르코 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마르코 내 집만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그 마을 몽땅 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몽땅 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뭐 아직 설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전기를 넣을 수 있는 설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전부 다 설비는 되어 있어 전봇대도 세워져 있고 전봇대도 깔려 있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 people in the village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너무 산골짜기에 있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나 라고 궁금해야 할만한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면 이거 투투용법이죠 그렇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최소한 세 문장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o powerful electricity 첫 번째 같은 버전은 일단 뭐가 가능하다 자 people in the village 귀찮으니까 데이로 하겠습니다 데이 같은 버전은 1번 1번 people in the village 귀찮으니까 데이로 했다고 그래서 they are so poor 그들이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의 대시죠 대세의 여러 가지 버전이 여러분들이 중3 드럼 할 때까지 총 8가지 종류이 되는 얘는 한 다섯 번째 쯤 배웠던 건가 그런 거 같네요 so that 구문에 they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같은 버전 총 위에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같은 거 세 개 해야 된다 세 개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은 그 때는 요거는 very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okay because they are very poor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그들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무 안 되는지 이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것도 ctrl c ctrl v 한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 그들이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okay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그들이 돈을 못 내는 게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렇죠 원인은 뭐가 원인이야 가난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비커즈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속사는 두 문장 붙일 때 접착제는 한 군데만 바르자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해석은 되게 잘 되는 거 같아 그것들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는 뭐 여담이 좀 더 심화 인데요 만약에 이거 비커즈 오브 로 바꾸면 자 얘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됩니까 잇이나 됨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Because of their poverty Poverty의 뜻이 뭘까요 가난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난 때문에 이런 버전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게 된다라는 게 고등학교 때 슬슬 얘기하고 해야 될 거고 그러면 Poverty가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휘 단어 라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할까 이거 저 팩가 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도토린감 자신감 어 미안 아 화내려고 도토리야 자시야 어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하기로 했죠 자 동안 3종 세트가 있고 3일 동안 4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4 3 days 그 다음에 여기 during 써야 되는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이 시기 때문에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거 for 3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가 잠자자는 you sleep이죠 근데 니가 잠자는 동안은 뭐다 while you sleep 이겠죠 그러니까 동안 3종 테스트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for during 전지사란 말이야 근데 while 접속사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after 같은 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after after school 도 되고 after you arrive in wumi 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겸한단 말이죠 근데 during이나 for while 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걸 써야 돼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 알바증을 고르세요 라든지 엉뚱한 거 질문을 묻고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겉동안에서 겉자리에 not 시간이나 not 시간 동안 during 써 쓸 수밖에 없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여섯 가지 해서 조금 더 나가야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ile 또는 when 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언제 심지어 날 시간 동안에도 얼마동안 심지어 날 시간 동안에도 됐습니까 they live 계속해서 팩트라서 여기에 does 들어있고 3인칭 3수니까 does 있고 워말고 R고 여기 또 2가 들어있죠 계속 현재 시절 live in dark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전시사 뒤에는 명사 와야지 형용사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산다 심지어 낮 동안도 오케이 그 다음에 낮 동안 왜 낮에 속 깜깜한데 살아요 물어볼까 봐 바로 부셨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자 여기에 보면 팩이 앞에 요 녀석 봤으니까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팩이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팩이 채워 넣다 꽉꽉 채워 넣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집들이 뭘 막 채워 넣은 겁니까 사람들이 집들을 채워 넣은 겁니까 그렇죠 그럼 집에 입장에서 채워 넣어 지금 당했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태 수동 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 이 자리에 팩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houses are 팩트 한 번 길어 보다 they고 팩트 얘기하고 있고 현재 시제고 그렇다면 they are 팩트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미안한데 이 녀석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이 녀석을 왜 얘기하고 싶냐 하면요 얘는 요렇게 때문입니다 얘는 동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동사로서 뜻은 알죠 뭐하다 다 따줘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간단한 표현은 he is my close friend 가까운 이죠 근데 여기서 뜻은 이 뜻이에요 어찌 가깝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뭘 쓰면 안되냐면 closely를 쓰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closely의 뜻은 close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closely의 뜻은 자세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붙어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세밀하게 붙어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자 closely는 이럴 때 써요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is closely 이거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closely가 오면 안됩니다 이거의 주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클로슬리 오면 클로스가 가까운 이니까 클로슬리가 가깝게고 함께 가까이 붙어 있다니까 클로슬리 써야 될 것 같던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누구 같다고 얘기하냐 하면 즉 내가 어 하드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드하고 하드리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랬었어요 하드리는 거의 뭐 뭐하지 않는 이런 빈도 부사했고 하드는 뭐 부지런한 열심히 이런 뜻이라 했어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클로슬리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음 자 그럼 빅쿼스 해봅시다 그쵸 빅쿼스니까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면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뭐 선생님들이 누가 다라 부르고 정신명식은 주어동사가 있죠 주어동사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전시사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정신명식은 인 더 룸 할 때 인을 보고 전시사라 그래요 인 잇 하는 거 during it 하는 거 during the day time 하는 거 이게 전체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로 바꿔주는 건 b쿼스입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했더라 s로 시작하는 since 라 했었고 a 로 시작하는 as 라 했었습니다 sinc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그럼 since는 이제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뭐뭐 이후로 쭈욱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고요 둘 다 접속사 그 다음에 as as는 세 가지 뜻 do it as i said 뭔 소리야 그거 해라 내가 말했던 것 처럼 뭐뭐하고 똑같이 이런 애들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as 주어동사 나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as가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도 있다 했었어요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으로 as가 쓰이기도 합니다 애가 짧아가지고 쓰기 간편하니까 이 뜻도 주고 저 뜻도 주고 다 줘버렸어요 됐습니까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자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이 녀석도 형태 팩의 형태는 챙기라 했습니다 houses가 팩을 당했으니까 the houses is packed 이렇게 써있으면 틀렸어요 are packed 해야 됐고 the closely 안되고 close together 함께 가까이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들은 심지어 낮 동안에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자 아 싱글 플라스틱 암만 기려봤자 아 싱글 플라스틱 암만 기려봤자 암만 기려봤자 누가 다 그릴 수 없죠 그러니까 because of 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during 하고 because of 가 같단 얘기고요 while 하고 because 가 같단 얘기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기했죠 그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due to 가 있었죠 due to 학교에서 애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주셨나요 기억이 없나요 안 가르쳐 주셨나요 오케이 어이구야 due to 그 다음 owing to 도 있습니다 due to a single plastic bottle owing to owing to owing to owing to a single plastic bottle 이외에도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on account of of single plastic bottle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because 자리고 여기는 because of 자리입니다 여기에 the house is a fact 는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접속사 접속사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생각나면 돼요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만드는 애를 보고 접속사랍니다 그 다음 전치사는 어떤 것 하고만 놉니다 어떤 것 속에 하고 싶으면 인이고요 어떤 것 위에 하고 싶으면 접속해서 붙어서 위에 하고 싶으면 because of 그 다음에 내용상 봤을 때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보다는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가 더 낫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가 좀 더 내용상 어울린다 내용상 더 어울리는 건 뭐다 그쵸 thanks to가 좀 더 어울리죠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now things are changing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했어요 이거 재미있게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는데요 재미는 없겠지만 물론 change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뭐라고요 바뀌다 되고 이게 특이한 녀석이라고 했어요 make는 삼형식일 때 만들다 라는 뜻만 되는 거지 만들어진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됩니다 이런 짓 하는 녀석이 몇 가지 이런 녀석이 있는데 hurt도 그래요 hurt는 아프게 하다도 되고 아파하다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본문에 나오는 things are changing 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 하면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했으니까 그쵸 근데 change가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게 되었냐 이런 일이 가능해지죠 changing 대신에 뭐도 되냐 하면 이 자리에 changed도 되는 거야 things are changed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의 changed는 뭐하다에 세 번째 녀석이 되냐면 바꾸다에 세 번째 녀석이란 바꾸는 걸 당했으니까 못 외워진 변화된 변화된 그쵸 그러면 지금 r changed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웠던 뭐로 표현 가능해졌다 수동태로 표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things are changed 하면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좋을까 buy를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겠죠 things are changed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buy a single plastic bottl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change의 뜻이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봤고요 여기서는 changing 입니다 좋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기 모두 끝이 났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3번 문장의 투투 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during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올 자리냐 because of 올 자리냐 구분할 줄 아는지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앞에 얼마 전에 시험친 거니까 여기에 수동태 표현되어 있는 거 the houses are packed 같은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근데 어찌 붙어있다 가까이 붙어있다 근데 가까이가 close야 그러니까 closely는 아무 관계없는 carefully의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carefully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작할 때 내가 뭐 끊을게 할 때 대충 내용 파악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뭐 와우 이런 것들 하나의 싸인이죠 얘가 지금 어떤 감정 갖고 있다 마르코 이즈 새드야 마르코 이즈 익사이티드야 why because he can read a book in his room 그니까 그럼 그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노멀하고 usual하고 common 흔한 일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쭉 나오고 우리가 여기에 왜 얘가 이렇게 기뻐하지 에 대한 대답 나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정기가 없는 거지 뭐 뭐 너무 깡초리인가 너무 상부작인가 돈이 없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면 아 그래 이것도 안 되고 밤에 굽는 거 그럼 낮에 읽으면 되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안 좋아 심지어 낮에도 좋아 어둠 속에 산대 도대체 왜 낮에는 방안이 환할 텐데 왜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창문 열면 옆집 창문이 바로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겠죠 뭔가 낮에도 어쩔 수밖에 없겠어 깜깜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열악한 환경 야 여기 지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오 막 눈물이 막 흘리겠죠 돈이 없어서 정기가 안 들어오는데 낮에도 책을 못 읽겠어 숙제를 못해 깜깜해서 책도 못 읽어 근데 이제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냐 아주 희망찬 내용은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러니까 얘들은 몹시 밝아져야 돼 정기 없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장의 연결성 때문에 6번 문장 5번 문장이 지렛대 역할하고 내용이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해서 낮에도 깜깜해서 책을 못 읽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 그렇죠 그럼 표정이 어떻게 바뀌겠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장의 위치는 이 자리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한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평범한 이랜드 얘네는 기뻐한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다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왜 놀래냐 정기가 안 들어와 됐습니까 오케이 얘네 집만 마르코네 집만 그렇냐 라고 물어볼까봐 이거 붙여놨어 그랬더니 몽땅 다 그래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building 그 마을에 있는 뭐 다른 모든 집들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럼 왜 그래 너무 깜촌이야 라고 물어볼까봐 정기가 안 들어와 그렇죠 근데 왜 왜 왜 아 참나 너무 가난해 왜 정기가 안 들어오는데 했더니 너무 가난해서 정기는 일정도 못 했대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지 낮 동안 읽으면 되지 했는데 심지어 낮에도 그들은 살아 어디에서 살아 어둠 속에서 왜 낮에도 어둠 속에 살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하나 딱 한 병 때문에 딱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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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가보겠습니다 이과의 제목은 엠스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과의 전체 제목이 뭐였더라 think big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첫 문장은 쌍따오페 와 내가 뭐할 수 있대 읽을 수 있대 뭐를 읽을 수 있대 어디서 내 방에서 라고 소리쳤죠 마르코가 마르코에 대한 설명 남자 애죠 어디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죠 어떤 작은 마을 필리핀에 있는 작은 마을 퉁당퉁당 뒤에서 막 꾸미고 꾸며 갖고 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우 누가다 I can read a book 오케이 그래서 shouted 마르코 마르코 설명 처음 나오는데 덜은 못 붙이죠 in a village 얘는 아는 나라죠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이 나라의 이름은 좀 특이해요 보통 나라의 이름 앞에 아 여러분들 더 korea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korea 고유명사 그쵸 근데 얘는 특이하게 고유명사 맞아요 대문자로 쓰는 거 그쵸 근데 얘는 더 를 써야 됩니다 특이한 녀석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우리말 해석이 어떤 말로 시작하죠 자 히스 주거는 히스하우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그의 집은 전기를 안 갖고 있대죠 전기가 안 들어온데 그쵸 해 그래 놓고 뒤에 붙어 있는 건 어떤 질문을 할까봐 붙여놓은 거야 마르코의 집만 그래요 라고 물어볼까봐 붙여놨죠 그래서 우리말 뜻은 뭡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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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다른 집과 똑같이 그의 집은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를 무슨 시제로 표현했더라 팩트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했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누가다 전망 길어봤자 이 시전화 히스하우스 히스하우스 자 동사가 먼저 와야죠 누가다를 붙여야 되는데 히스하우스 히스하우스 해즈 왓 애니를 쓰고 싶어? 자 애니 쓰는 거 없죠 오케이 얘네 집만 그래요? 올디 애니 그냥 다른 집과 같은 집이 있는 것 같고 애니들 알았어 애니들 자 내가 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냐 하면 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낫 애니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럼 여기서 낫도 튀어나왔고 애니도 튀어나왔다 치자 그럼 낫이 들어갈 자리를 뚫레 뚫레 찾으면서 누구를 발견했어 이 속에 숨어있던 도저 도저 달견하겠지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애니를 쓰고 싶으면 히스하우스 doesn't have any electricity 가 되는거지 히스하우스 doesn't have any electricity 히스하우스 has no electricity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이런 질문 할까봐 대답하는 걸 알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우리말 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답니까 너무 가난하죠 뭐하기에는 정기요금을 지불하기에는 뭐 지불하다라는 수거 그 다음에 너무 어떻다 뭐 뭐 하기에는 그래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표현 문법적으로 배운 적 있죠 시제는 당연히 이어지는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누가다 자 poor는 흉흉사입니다 가난한 민 가난한 민 어떠어떠어떠어 만들어줘야죠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됐습니까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the electricit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양보 저것도 양보했어 그러면 뭐하면 되지 낮에 이거면 되겠네 그러면 할까봐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심지어 날 시간에도 누가다 그들이 그들이 살죠 그렇죠 어디 속에 삽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어둠 속에 사는지 당연히 낮에도 왜 어둠 속에 살아 할까봐 이 말을 붙여 놨죠 누가다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집들이 빽빽하게 가까이에 서로 서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우스가 팩을 합니까 팩을 당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배웠던 문법이죠 그 다음에 누가다를 다쳐 떼 버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죠 이걸 니가 집에서 하란 말이야 클래스 카드 혼자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도 많으니까 디링 써야된다 해서 주의해 쓴다 even during the daytime where why 예 저소서 넣어줘야죠 because the are 됐습니까 closely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세히 붙어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 가까이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이제 아주 슬픈 얘기 끝났죠 그래서 이제 지렛대가 되는 문장 분위기 전환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그 다음에 뒤에 왜 바뀌는지 붙었는데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바뀝니까 어떤 것 때문에 바뀝니까 때문에 바뀌니까 이번에는 전치사 써야지 적소서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ngs are changing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자 그러면 봅시다 전체 제목은 think big start small 실과 제목은 본문 제목은 one dollar magic lamps 자 그래서 마르코가 아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wow i can read what where in my room now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방에서 생길 수 있는 게 라고 계속해서 shouted 그렇죠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남자아이 마르코가 소리를 질렀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있습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자 선생님이 왜 other, another, the other 중에 고르라고 했냐면 얘가 붙는 순간 예외 없이 싹 다 란 뜻이 됩니다 자 더 가 보는 순간 자 뭔 소리냐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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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자 이건 지금부터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이거는 초록색이야 이 두 개는 이럴 때 공의 색깔 공의 색깔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one is red 하고 나서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 얘기하고 나서 아직 얘기할 거 남았지 그래서 얘 얘기할 땐 another is yellow라고 해야 돼 other도 안 되고 the other도 안 돼 됐어? 자 근데 이제 얘들 얘기하고 나면 더 남는 거 없지 그렇죠?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다란 뜻으로 얘들 얘기하면 싹 다 얘기한 거고 더 이상 예외는 없다란 뜻으로 뭐를 써줘야 되냐면 더 를 꼭 써줘야 돼 그래서 one is red, another is yellow, the others are gree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를 붙인 걸 왜 써야 되냐면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싹 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예외 없이 나머지는 싹 다 요란 뜻에 더 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래서 His는 뭐 대신 왔어? 마르코즈 대신 왔죠 마르코즈 house has no electricity 소유격으로 해야죠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현재 팩트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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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isLexoom 고척독 masa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o pay for electricity 이 그래 수 이건 뭐야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not pay for electricity 반복해서 쓰는 건 뭐 그냥 화살표로 하세요. 위에 거 썼으면 뭐 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써도 되겠어요. 이건 선택해 주시고요.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언제? Even during the day time. 됐습니까? Okay. So they live in darkness. Even during the daytime. During 써야 되는 거고요. For three days 아니니까. While 누가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the daytime. Okay. 그래서 댕이가 가리키는 건 People in the village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누가. 팁들이 빽빽하다. 누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접속사 써야지. 전체사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멀리 빽빽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빽빽하게 붙어있으니까. far가 아니고. close해야 되겠고. 뭐도 안 됨을 주의해라. closely는 carefully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렛대대로 문장.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single의 의미는 one이니까. 그렇죠. a one plastic bottle도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은 의미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인 싱글. 싱글에 멀티됩니다.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one plastic bottle. 정기 없이 방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문장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보여줘. 빨리 얘기해 빨리 결정해. 쏙. 됐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